자 영희민제 시리즈입니다. 미드당에 오늘 18호, 19호 두 분을 모셨는데 15, 16, 17이 충청 3인방 충청민제라고 하는 지역으로 묶인 최초의 영희민제 그룹이었는데 이 18호, 19호도 약간 유사합니다. 험지커플! 험지커플! 19호 김상우 안동대 교수님 나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부산과 안동에서 지금, 그렇죠? 네. 불안합니다. 웃지 마십시오. 당선될 확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 두 분. 기적은 이루어집니다. 기적은 이루어집니다. 자, 특히 부산도 부산이지만 안동에서는 민주당,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죠? 네, 없습니다. 제로죠? 네. 시의원은 요즘. 시의원은 가까이 있습니까? 부산은 그래도 지금 현역에 3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거기서는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나오는데 그 5명까지 당선된 적이 있죠? 5명까지. 안동은 제로고. 우선 두 분이, 그러면 부산과 안동에서 출마를 지금 목표로 하시는 거죠? 4년 후에도 또 도전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얘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두 교수님이신데, 그리고 두 분 모두 험지라고 하는 곳의 지역인데 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당이 있는데 기왕 정치를 할 거면 국회의원의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시작을 하시지 왜 안될 정당이 들어오셨어요? 개인적으로 안된다기보다 안될 정당이 매우 높아요. 네. 저는 살면서 필요에 응답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필요에 응답하는 것. 네. 그 필요가 개인적 필요도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는 친구나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제가 그런 부분을 공유하고 나누려고 노력해왔다면 이번에는 조금 크게 아마 사회적 또는 지역적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필요에 제가 응답하는 것이 이번에는 맞다고 해서 많은 고민 끝에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지역에서 나를 원한다.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쪽에는 지금 줄을 서 있습니다. 다른, 뭐 많은 사람들이 네. 뭐 7, 8명이 지금 출마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죠. 거기 줄을 많이 섰기 때문에 줄이 짧아서 이리로 오신 거예요? 네. 뭐 그런 측면보다는 또 제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 지향하는 이런 부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과 이념 이런 부분과 맞기 때문에 장애인복지학회 회장 이 경력으로 지금 동의대 동의대, 그렇죠? 동의대에서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계신 그러면서 장애인복지학회 회장도 하신 것이고 여기서 왜 민당으로 뭐 비슷한 집, 아까 보니까 김상호 교수님이 이제 당선될 확률이 집보다 더 떨어지기 때문에 먼저 여쭤보실 것 같아요. 교수보다 좀 높은 교수님. 남동에서는 없으니까 아예. 부산은 좀 있죠. 아니 뭐 저는 뭐 사실 그 국힘당은 뭐 눈길을 줄 수도 없습니다. 사실 제가 학생운동이나 여기 좀 발을 좀 걸쳤던 게 5.18 민주항쟁, 광주 학살에 대한 분노 때문에 학생운동을 좀 시작하게 됐고 국힘당은 5.18 광주민주항쟁, 광주시민들을 학살했던 정당의 후신입니다. 거기 어떻게 제가 줄을 서겠습니까? 아 예. 처음으로 또. 그런데 정치를 하시려고 결심하신 이유는 뭡니까? 아 요즘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총체적인 위기시대다 우리나라가.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일단 대통령이 대미 대일 외교에 몰입하면서 굴욕 외교를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중국, 러시아에 있는 기업들이 다 망한다고 힘들어서 죽으려고 그러고 진출한 기업들. 네. 우크라이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전쟁 위험이 계속 높아지면서 주식 가격 우리만 안 오르잖아요. 미국, 일본은 막 주식 가격 오르고 있는데 우리는 안 오르고 있고 무엇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권이 헌법을 저는 무시하고 기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노동자들 배상하라고 했던 전문기업들한테 우리나라 포스코에서 돈 걷어서 줬잖아요. 그리고 법률 입법권이 또 우리 입법부에 있는데 9번이나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어쨌든 상권 분리 정신도 안 지키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에서 망가지고 있고 네. 계속 망가지고. 완전 시스템 자체가 망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이명박 정권 때는 좀 짜증이 났었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권 때는 좀 화가 났었는데 그래도 시스템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망가뜨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시스템을 통체적으로 망가뜨리고 있고 뭐 그런 그래서 야 이렇게 국가위기 때는 공부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칸을 해야 된다. 국가위기라고 생각하셨고 그래서 직접 해봐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 도저히. 보니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하는데 큰 기회를 하셨네. 네. 한 8년 정도 노력해서 법체계 연구를 통해 이 법이 만들어지는데 큰 기회를 하셨구나. 그리고 나서 장애인운동을 계속하셨고 네. 장애인운동을 계속하시다가 정치로 갑자기 점프하는 듯한 느낌이라서 제가 여쭤보고는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장애인 복지를 전공하면서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 결과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장애인차별금지법. 네. 그게 결론이라서 그때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드는 이제 올인을 했고 그래서 열린 네트워크라는 조직을 부산에서 조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출현이라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추진연대라고 전국에 있는 조직도 이제 같이 만들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법안 만들고 청와대 설득하고 마지막에 이제 법이 통과되는 데까지 개인적인 시간까지 합치면 한 8년 정도 해서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입법운동을 통해서 아 법을 만들면 세상이 좀 변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입법운동 또 입법가를 지원하는 활동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부산에 이건 좀 뭐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오보돈 시장 후보 때도 제가 이제 정책을 좀 많이 도왔고 그 다음 김용천 장관 보궐시장 출마해서 제가 정책본부장을 했고 그 다음 변성환 시장 후보 출마했을 때 이미 현실정치를 뒤에서 도와준 일을 오랫동안 하셨군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도 역할을 하셨구나. 네. 그러니까 본업으로 정치 현실정치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정책을 만들어가는데 계속 도와왔고 그러다가 이제 내가 직접 해봐야 되겠다. 이 시스템이 총초로 많아지고 있으니까 어차피 당선생활이 높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서운한 말씀은 직접 해봐야 되겠다. 그 안동 안동에서는 민주당이 단 한 번도 당선이 안 됐는데 격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 선거 같은 걸 하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최근 10여 년의 선거 결과를 보면 대선, 총선, 지선 한 15% 선에서 30%까지 15에서 30% 격차 미니멈 한 15% 정도는 나왔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 대선 때 우리 이재명 후보 고행인 신고시고 하니까 한 30%에 육박하는 정도의 지지를 받았죠. 15%가 격차가 아니라 득표예요? 네. 그냥 득표 득표입니다. 득표 저는 국민의힘 후보와 격차가 15%라고 하신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총 득표가 15%였어요? 네. 그 정도 총 득표가 15% 네. 그래서 30%까지 나올 때도 있을 거예요. 최대가 30% 나오고 네. 당선되려면 한 47, 8%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15%면은 선거비 보존을 받을 수 있도록 성거비 보존을 간신히 받으실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입니까? 네. 그렇다고 보시면 그렇다고 보시면 너무 해맑게 경영학을 가르치고 계신데 왜 현수정치로 직접 뛰어들어야겠다. 당선 가능성도 배우 낮은 곳에 일단은 경영학을 제가 전공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스탠스는 경영학은 무엇보다 실용적인 학문이라고 생각해서요. 우리 현실 3과 결코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 제가 한 40여 년 공부를 하면서 느껴왔던 부분 중에 하나였고 특히 지난 대선을 기점으로 했을 때 사실 제가 여러 활동을 지역과 국가 단위의 활동들을 좀 했었습니다. 어떤 정책 자문위원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사실상 사실상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점점 심화되어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됐고 데이터로 보게 되었고 그런 점에 대해서 지방 소멸 대응 정책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땐 언론에 기사도 내고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사실은 많이 나름대로 생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느꼈던 것은 역시 수도권에서 지방 소멸을 얘기를 하시지만 온도차가 있다. 저는 지방대학 지금 굉장히 위기를 했고 지방대학에 몸소 재직하고 있고 또 그곳에서 느껴왔던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실제로는 펼칠 수 있는 그것이 제가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서 한번 해보고 싶은 지방 소멸의 실상을 알리고 정책을 제대로 해서 살려야 되겠다. 또 나아가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으로 가는 것이 보수 정당이 이 지역은 사실상 완전히 장악하고 통채화다 싶어 했는데 오히려 소멸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 그걸 막을 사람이 나아다. 내가 경제 전문가이기도 하고 나한테 기회를 달라. 15%는 넘기겠다고? 너무 숫자에 꼽히지 마시고요. 최근에 여름 3회의 그 지역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정당 지지율이? 맹적이 추세라는 변화들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현재 딱히 후보나 여러 가지 이런 여론 형성의 변화들이 없다 보니까 일반 정당 지지율은 어느 정도 합니까? 평상시? 그러니까 그 정도 아, 인당 15% 정도? 네, 시호에서 한 20% 정도 15%? 네, 그 정도 아니, 꼽수에서 저 안동도 좀 조사해 주시지 15%는 너무 낮아가지고요. 이 험지, 험지 영입인제 이런 타이틀로 웃기는 건 처음인데 부산과 안동에 두 분을 1차로 만나봤고요. 어차피 이 지역은 두 분이 경쟁이 없을 것 같으니까요. 지금 예비보도를 막 띄고 있습니다. 저도 예비 여부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두 분을 계속 모시고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죠. 부산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안동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특히 안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일한 통신원이 되지 않겠는가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안동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안동의 정당지율이 15를 넘어서 20을 향해 가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는 용도로 저희가 네, 안동통신원 역할을 하겠습니다. 현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제가 물어보려고 하다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네,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두 분을 통신원으로 제가 중간중간 계속 짧게라도 전화로라도 연결해가지고 두 분이 계속 노출될 수 있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안동 소식 좀 준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부산 소식 준비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런데 그전에 한마디 제 선거를 도와주는 저 후배가 오늘 뉴스 공장 나간다니까 어제 갑자기 유튜브를 만들었거든요. 저렇게 무슨 뉴스 공장 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유튜브 채널 홍보 좀 해 주고 오십시오. 그래야지 이제 검색하면 뜹니다. 우리 18호에 유튜브 채널이 만들어졌어요. 유동철 TV 어제 만들었습니다. 구독자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제일 호가 돼 드리겠습니다. 김상우 TV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네. 유동철 TV는 만들어졌고요. 드디어 이거 구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상우 TV는 만들려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로 통신원으로 가깝시 알려드리고 적어도 김상우 TV라도 만들고 오시지. 알겠습니다. 그래도 유동철 TV는 만들어졌네요. 네. 지금 구독 제로입니까? 네. 어젯밤에 만들었어요. 오늘 온다고. 구독자 제로? 네. 두 분 전화로 연결할게요. 짧게 짧게. 길기는 못 드리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